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빈대란 녀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에서 빈대로 인해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벌써 절반 이상이 빈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 이 녀석들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대에게 물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모기에게 물린 거랑은 다르게 빈대에게 물리면 상처가 일렬로 생겨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여러 군데를 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빈대에게 물렸다면 침대나 매트리스 근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빈대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피만 빨아먹기 때문에 침대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빈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바로 살충제를 사서 뿌리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대는 거의 모든 살충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충제로는 빈대를 잡을 수 없어요. 한간에는 규조토 가루를 사서 뿌리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규조토 가루는 사람에게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대와 옷을 다 버리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여기서 빈대의 약점인 열을 이용해야 합니다. 빈대는 약에 내성이 있지만 열에는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침구류와 옷들을 세탁한 다음에는 반드시 건조기에 넣어서 돌려야 해요. 빈대는 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히 박멸되거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빈대가 있을 수 있는 곳을 청소하고 흑팀 달인으로 이불과 매트리스를 천천히 소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전문업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빈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120 콜센터에 신고하면 바로 방역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빈대가 무서운 녀석이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하면 빈대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